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6장 자료형이란 무엇인가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 어떤 변수 A를 만들었다고 하나 한번 생각해봅시다. A 요 공간 이름이 A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요 공간 안에다가 정수를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또 하나 요 공간에다가 실수를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자 요 공간 안에다가 문자 같은 거 이런 걸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메모리 변수 이 메모리 메모리가 어떠한 자료의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어떤 그 박스 안에 요기에다가 귤을 넣어라 그럼 여기는 뭡니까 이거? 귤박스가 되죠. 귤박스 이 박스는 귤박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박스 안에 요 박스 안에 포도를 넣어라 그럼 포도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변수 A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기에 안에다 정수를 넣어라 그럼 이게 뭡니까? 정수형 변수가 되는 거죠. 정수형 변수 그쵸? 만약에 정수가 들어간다면 자 그럼 어떤 변수 B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 공간 안에다가 실수를 넣어라 그럼 여기는 뭡니까? 실수형 변수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자 일단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봅시다. 자 시작할게요. 교재에는 13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동영상 강의만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책에는요.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그 미세한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썼으니까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시작할게요. 자 학습 목차를 좀 보시면 6.1절에 자료형 그리고 자료형에는 이렇게 정수형과 실수형과 문자형이 있더라 이게 자료형이라는 거죠. 자 자료형끼리도 변환이 가능하다 요거를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형을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입 데프 타입을 정의한다. 데피니션의 약자 데프 데프 데피니션 그쵸? 요거의 약자입니다. 데프 요거요. 정의 그쵸? 자 그래서 교재에 각각 이렇게 페이지 수 나와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첫번째 6.1 자료형이란 무엇인가 해보겠습니다. 자 자료형이란 6.1 자 일단 자료형이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수가 저장하는 데이터의 형식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한글로 뭐라고 합니까? 자료라고 하죠? 형식은요. 타입 그럼 이걸 합쳐서 자료형이죠. 타입은 형태니까 데이터 형식 변수가 저장하는 데이터 형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료형이다. 자료형 이걸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자료는 영어로 데이터고요. 형은 그 브라더가 아니고요. 형은 형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이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인트 num1 이렇게 저기 뭐야 그 변수를 만들면요. 이런 메모리 공간이 하나 딱 생기고 이 메모리 공간 이름이 num1이 되고 이 공간 안에는 인트형 데이터를 넣어라. 인트형 자료를 넣어라. 그래서 자료형이 되는 거죠. 어떤 자료형입니까? 인트형이 되겠죠. 인트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료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걸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자료형에는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정수 실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정수는 정이니까 지으시로 시작하니까 작은형이라고 부를게요. 작은형 실수보다 작으니까요. 실수는요. 큰형이라고 부릅시다. 큰형 자 이렇게만 따집시다. 자 그런데 정수형에는요. 그 세분화된 형태가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아 제가 그 첫 시간인가 4장인가 3장 정도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정수형에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정수형에는 짧은 거 긴 거 그쵸? 짧은 거 긴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단 캐릭터는요. 문자형이에요. 문자형 문자형인데 왜 정수로 잡혔느냐 정수형으로 포함되어 있느냐 이 비밀은 바로 뒷장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다음 슬라이드에서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하면 알아둡시다. 자료형인 종류에는 아 정수와 실수형이 있더라. 작은형과 큰형이 있더라. 작은형과 큰형 자 그래서 작은형 정수형 우리 작은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캐릭터와 그리고 짧은 놈 긴 놈 쇼트 롱 그 다음에 인트가 있더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외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짧은 거 쇼트 그쵸? 긴 거 롱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 인트 그리고 문자도 정수라는 거 요게 정수형이에요. 네 개 실수는 뭡니까? 실수 큰형이죠. 큰형도 외우기가 쉬워요. 뭐냐면 일단 실수를 의미하는 플롯 플롯 플롯보다 더블인 거 그냥 더블입니다. 그쵸? 더블보다 긴 더블 롱더블입니다. 롱더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수형과 실수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자료형의 크기를 구해야 된다. 자 여기 자료형의 크기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인트 A는 4를 이렇게 넣다 칩시다. 그럼 A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4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요기는 정수형입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인트를 정수형 작은형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자 그럼 요게 지금 요기에 메모리의 크기가 있어요. 크기 메모리의 크기 이 크기에 따라서 요 공간에 요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떤 박스가 있는데 요 박스는 포도를 귤을 100개밖에 못담아요. 이렇게 100개 딱딱딱 100개가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박스 뜯어지겠죠. 그쵸?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형의 크기를 구하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뭐 오렌지 박스 사과 박스 구할 때 박스의 크기가 얼마냐? 요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박스의 크기는 우리가 실세계에서는 이렇게 눈으로 대충 보면 박스 키가 어 저 정도면 사과가 한 1000개 들어가겠군 어 저 정도면 사과가 한 100개 들어가겠군 이렇게 눈대중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메몰이라고 하는 자료형의 크기는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트 A 요렇게 하나 만들고 A라는 메몰이 이렇게 만들어줬다면 도대체 이 박스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알 필요가 있죠. 요 공간에 자료형의 크기가 그쵸? 자 그래서 그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크기를 그러면 외워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트 뭐 롱 이런 것들이 다 크기에 정해져 있지만 크기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 사이즈 오브 연산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이즈 오브 무슨 뜻이에요? 뭐뭇의 사이즈 크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사이즈 오브 연산자만 가지고 있으면 이 박스의 크기 자료형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자료형의 크기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알아둡시다. 아 우리가 데이터 타입 즉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료형의 크기를 구하는 연산자가 따로 있더라. 왜 크기를 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요? 박스마다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형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 사이즈 오브 연산자의 장점 방금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타입에 할당되는 메모리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정수형은 작은형이라고 했습니다. 작은형 작은형 그 다음에 실수형은요 큰형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 쇼트 인트 롱 짧은 놈 쇼트 긴 거 롱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거 인트 캐릭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는 알아요. 이게 직관적으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캐릭터가 1바이트고 뭐 2바이트고 4바이트고 이런 거를 외우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압니다. 저는 저는 오래됐으니까요. 자 근데 이걸 여러분들같이 초보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도대체 크기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캐릭터 num1이라고 하는 메모리 하나 생겼죠. 자 num1에 10을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num2에 20을 넣었어요. 20 그 다음에 num3 인트형이죠. 여기에다가 30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 롱 num4 num4에다가 40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 박스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 박스의 크기가 이 박스의 크기가 자 각각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냐. 지금 여기 지금 이 코드 이 코드는요. 메인 함수 안에 있는 거라서 지명관계상 핵심 코드들만 썼으니까 여러분들 그 교재 6-1.c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사이즈 오브 캐릭터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사이즈 오브 num1 num1 왜 이렇게 구했느냐. num1의 공간은 여기니까요. 그쵸? num2의 공간도 여기니까요. num3의 공간은 여기니까. num4의 공간도 여기니까요. 즉 num1은 캐릭터랑 똑같은 자료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엔 얘하고 얘는 같은 크기를 가지겠죠. 그쵸? 자료용하고 그 자료용을 가지고 만든 변수들은 같은 크기를 가집니다. 그쵸? 그럼 얼마만 나올까요? 여러분들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1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short는요. short 2 나옵니다. 2 자 int int num3 이거 4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새 그 저는 그 윈도우즈 아직 XP를 쓰고 있어요. 집에 PC 지금 여러분 집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집에 PC는 XP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윈도우 7이라든지 이런 그 운영체지를 깔게 되면 64비트로 선택해서 또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32비트로 32비트 운영체지를 쓰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지를 쓰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int는 4바이트입니다. int 자 롱도요. 롱도 4바이트인데 최소 4바이트라는 얘기에요. 최소 어? int하고 롱이 왜 같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int는 긴데 롱은 인트보다 긴데 왜 롱이 더 이렇게 길지 않고 같냐 이거죠. 최소 4바이트라는 거예요. 4바이트보다 클 수 있습니다. 시스템마다 달라요. 저는 4바이트가 나오고 대부분의 32비트 OS를 기준했을 때는 int 4바이트 롱도 4바이트 정도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찍어보시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최소 4바이트고 그 64비트 OS를 쓰거나 32비트 이상의 운영체지를 쓰게 되면 이게 4바이트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아 이렇게 정수형 정수형을 크기를 구할 수 있는 연산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이즈오브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자 두번째 봅시다. 이번에 위에 있는 거는요 정수형을 나타내는 거였고 이번에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큰형 실수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실수형 자 그럼 여러분들 실수형을 보시면 플롯 num5 num5에 3.14를 넣은 거죠. 그죠? 그럼 이 이 공간의 크기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num5 사이즈오브로 찍으니까 4바이트다. 플롯도 얼마느냐 4바이트다 얘기하는 거고요. 더블은요 더블로 만들어진 num6는 8바이트가 나오겠죠. 롱더블 num7도 8바이트가 나오는데 롱더블도 마찬가지로 30비트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소 8바이트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는 건 뭐? 2페이지까지 6페이지까지 알아두는 건요. 아 우리가 자료형 박스의 크기를 구하는 거는 사이즈오브 연산자로 구할 수 있다. 그럼 그 사이즈오브 연산자로 그 박스의 크기를 왜 구하느냐 그 박스 안에 이 박스 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에 그 범위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 바이트마다요 그 범위를 알고 싶기 위해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기본 자료형 메모리 크기 기본 자료형에는 뭐가 있다고요? 작은형 정수형 큰형 실수형이 이렇게 있더라. 자 작은형은 짧은거 쇼트 긴거 롱 그 사이에 있는 인트 캐릭터가 있는데 요렇게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더라. 자 32비트 5s를 기준했을 때 최소 4바이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수형 큰형이 이렇게 있는데 큰형을 플롯 플롯보다 더블인거 더블 더블보다 긴더블 롱더블인데 이거를 구해보니까 4바이트 8바이트 32비트 5s를 기준했을 때 최소 8바이트 이상이더라. 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트를 왜 구하는게 의미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변수 인트 a 는 3 요렇게 넣었을 때 a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3이 들어가지만 요 공간에 도대체 몇가지 저장할 수 있을까요? 그쵸? 요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다. 범위 범위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트수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정수형 바이트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실세계로 잠깐 넘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 상자가 사과상자라는 얘기에요. 사과상자 그럼 이 상자가 사과상자가 도대체 몇개를 몇개를 저장할 수 있느냐 크기를 알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그 크기를 알고 싶을 때 실세계에서는 눈대중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컴퓨팅 세계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박스라고 부르면 요 박스의 크기를 구할 때 쓰는 연산자가 바로 사이즈 오브 연산자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만 쉬었다가 6.2절을 들어갈게요. 잠깐만 휴식하겠습니다. 휴식